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이번 인사에서 황둘숙 정책기획관과 허재영 창원도서관장 등 3급 2명과 4급 3명, 5급 4명, 6급 이하 214명 등 모두 223명이 승진했습니다. 또 전보가 576명, 퇴직, 퇴직준비교육이 109명이며 23명의 신규 임용 후보자가 발령받았습니다.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근무기관 경험을 위한 순환보직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.